우미자는 어디? 당근 문경이지! 왜? 9월에 문경에서 열리는 달콤한 축제! 바로바로! 아! 문경 우미자 축제? 올해는 축제가 더 특별하대! 그래? 손태진, 진성, 민수현, 애노, 박서진 등 유명 가수들의 초청 공연과 와우!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와 특별 할인 판매까지! 우와! 듣기만 해도 설레는데? 지금 바로 문경으로 고고! 5가지 맛의 비밀! 제19회 문경 우미자 축제!